거의 한국에 와 있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자기 강아지 맡겨줬어요. 이 친구는. 예쁘네, 예뻐. 야야야, 귀엽다, 귀여워. 얘도 귀가 움직이네, 얘도. 얘도 귀가 움직여. 혼혈 강아지. 레오 요즘 동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물이 너무 좋아해서 레오한테 며칠 동안 강아지랑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500만 명이야? 저 인구가 6천만 명인데 강아지 인구 4천만 명 그렇게 될 거예요. 애견. 아니 근데 저기 사실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아주 뭐 강아지 대 천국 아니겠습니까? 많이 키워요. 한국이라는 차이점인데 신분증이 있어요. 강아지 신분증. 무조건 변동을 해야 되고 무조건 약간 여권 같은 거죠. 맞아, 맞아. 무조건 이거. 개한테 신분증이 있어요? 개 신분증, 개 여권도 있어요. 그거는 참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유의견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 맞아. 이건 요즘 생긴 건데 강아지 아프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 낼 수도 있어요. 강아지 산책 안 시키면 벌금 분다라는 거죠. 맞아, 맞아. 이웃이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제대로 안 키우면 신고를 해요, 사람들이. 변격을 아주 인정해 주네요. 네, 네. 변격이? 우리 지금 레오 어린이집에 있어가지고 아빠가 레오 드리러 갔다 올게. 레오가 강아지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뭐 했어? 귀여워, 쟤 너무 귀여워. 케이크 먹었어? 아유, 귀여워. 아, 진짜 케이크 먹었어? 무슨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응?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당근, 딸기 케이크. 당근, 딸기 케이크. 피아, 피아. 엄마, 이. 에, 에. 집에 누가 있는지 알아, 집에? 집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 집에. 새로운 친구. 어떤. 어떤 친구. 이렇게 봐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 조심해. 아, 조심해. 귀여워. 아, 정말 슬레스틱 재밌네요. 아니요. 보러 갈까? 아니요. 집에 강아지가 있어, 알아? 창고라는 조그만 강아지 있어. 이렇게. 내가 가자. 아이고.